성불학교의 태어나기 성불학교의 태어난 안녕하십니까? 아미탑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염불시간 되겠습니다 교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오늘은 154페이지 네 가지 은혜를 갚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은혜, 부처님의 은혜 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부모님의 은혜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승의 은혜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페이지 밑에 보면 중생의 은혜 중생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책에는 시주 보시하신 시주의 은혜라고 또 적혀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154페이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우리 연불하는 연불정토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네 가지 은혜 가운데 첫째는 부처님의 은혜이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이래로 무량겁,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시간이란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먼 시간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에서부터 무량겁 이래로 일찍이 우리 중생을 버리지 않으셨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수많은 억겁의 세월 동안 육바람이를 완성하시고 새새생생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한 우리 부처님이 되시겠습니다 내가 미혹할 때 내가 어리석을 때 부처님은 나를 지도하였으며 내가 악업을 지을 때는 나를 연민히 불쌍히 보셨으며 내가 사막도에 빠졌을 때는 나를 구제하셨다 내가 사람의 몸을 얻으니 부처님께서는 기뻐하고 안심하셨다 이러한 부처님의 은덕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연불수행에 정진하여 자기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여 널리 정토 법문을 펼쳐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고자 발언하는 정토 법문을 펼쳐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중생을 교화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어서 빨리 열심히 연불해가지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어서 빨리 저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우리가 완벽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 그게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생이 연불로 왕생하여 횡으로 삼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횡으로 삼계를 벗어난다 앞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횡으로 삼계를 벗어난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뻥하고 몇 단계를 그냥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단계를 한 번에 뛰어넘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횡으로 삼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 한 방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죠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무량한 겁동안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무량한 시간동안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삼천대천 세계에서 몸으로 침대와 의자를 삼아도 만약 설법하여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죠 무량한 겁,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이 삼천대천 세계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거대한 세계에서 내 몸으로 침대와 의자로서 부처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다 설법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양 중에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 최고의 공양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공양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널리 이 세상에 널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는 것 이 법공양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갚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울렁거리네요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조금이라도 내 미력하게나마 조금이라도 내 힘을 다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것 이게 부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갚는 것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 기르실 때 너무도 수고하였다 고생하셨다 그 은혜는 큰 하늘과 같이 넓어서 다음이 없다 아버지는 나를 기르고 가르치며 일생동안 수고로 일하시면서 나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으셨다 나를 보배구슬처럼 사랑하시고 흉년의 곡식처럼 귀하게 여기셨다 어머니는 나를 열 달 동안 태에 품고 3년동안 젖을 먹여 기르면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토에 먹이셨다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려 누이시니 기르고 포살펴 주심이 세밀한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다 우리 부처님 경정 중에 부모님의 은혜 특히 어머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머니의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강곡하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은중경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참으로 높고도 깊다 이것도 좋은 부모 만났을 땐 아직 사실 우리 뉴스에 보면 입에 담기도 흉한 그런 사건 사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정말 참 부모라고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 자식을 학대하거나 자기 자식을 함부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짓밟는 그런 짐승 같은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 거 보면 참 이 중생들이 참 어려워요 정말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술술 잘 크는 애도 있고 정말 짐승 같은 그런 부모 밑에서 그렇게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런 얘기하기가 참 미안한데 정말 이런 얘기하기가 미안한데 병전에 보면 부모 자식도 과거 전생의 인연이래요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도 과거 전생의 깊은 인연이랍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만나는 것도 좋은 자식 나쁜 자식을 만나는 것도 다 과거 전생의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자기 복대로 만난대요 근데 이제 불자들은 여러분 우리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다 자기 복대로 만나는 겁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나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불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데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야 네가 그런 사람 만난 게 다 네 복대로 만난 거야 이런 얘기하면 불교를 또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죠 스님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한테 학대받았는데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내가 전생에 내가 지은 업으로 만난 겁니까? 그럼 그게 다 내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면 또 부처님의 그런 불교설화에 보면 모든 한치의 그 모든 인연도 다 내 복대로 만나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다 내 인연대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들 인연살이가 지긋지긋하신 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무아미탑을 열심히 염불하셔서 어디에 태어나라? 극락세계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미탑 부처님 아래에서 완벽하게 수행을 해서 큰 지혜와 자비와 복덕을 성취하여 이 사바세계로 완전한 존재로 이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룩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미탑 부처님 성불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스님 저는 이 윤회 세상 이 중생들 사는 이 인연법이 참으로 지긋지긋합니다 하는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오직 아미탑을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은데 정말 부모님의 은혜는 너무나 깊은데 이 세상에 부모답지 못한 그런 못된 사람들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좀 세워버렸네요 단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에 장례를 치르는 것만으로는 그 은혜를 다 갚았다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연불하여 정토왕생한 뒤에 아미탑 부처님 극락세계에 성불학교에 입학한 뒤에 열심히 수행해서 성불학교에서 졸업하고 사바세계로 다시 돌아와 부모님의 영혼을 제도하여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해드려야 참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굳이 극락세계에 갔다 와가지고 제도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조상님들을 영가들을 위해서 또 연불공덕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혹은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항상 독경하고 사경하시고 특히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하면서 연불을 마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제가 연불한 공덕으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과 특히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이렇게 연불공덕을 짓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우리 불자님들 옛날 그 불교설화에 내려오는 이야기라든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매일매일 독경하시고 대승경전 사경하시고 특히 아미타 부처님 연불을 열심히 해서 조상연가라든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그렇게 이제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그런 또 이제 재미나고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불교TV 소중한 나 무안행복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나와 인연 있는 그런 조상님들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일체 모든 영가들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 부모 영가님들이 좋은 곳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연불공덕 짓는 방법이 있다 또한 우리들이 무량겁동안 헤아릴 수 없는 먼 시간동안 몸을 받아 날 때마다 모두 부모님이 계셨다 때로는 사람으로 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운 세계에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누군지 알지 못하니 보답할 길이 없다 그러나 연불왕생하여 육신통을 얻으며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성불학교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육신통, 여섯 가지 신통력을 얻으며 그 여섯 가지 신통 중에 하나가 숙명통이거든요 나의 과거 전생을 다 꿰뚫어볼 수 있는 숙명통 숙명통을 얻으며 현생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모든 부모님을 제도할 수 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와 같을 때라야 현생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생의 모든 그 부모님까지 다 제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효도이다 그 효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번 생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생의 나와 인연이 있었던 그 모든 수없는 과거 전생의 부모님까지 다 제도하려면 어디에 태어나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숙명통을 얻어서 내 과거 전생의 부모님들이 누구였는지 다 꿰뚫어보고 그 내 과거 전생의 내 부모님들 내 부모였던 분들을 모두 다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미타 부처님 성불학교에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 그러니 진정 부모님을 제도하고 정말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빨리 깨달음을 얻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내용 보면 일반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믿겠어요 오히려 막 욕을 하고 비방하죠 사람들한테 돈 뜯어 먹으려고 저거 저거 거짓말하고 뻥치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다음 생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어 극락세계가 어딨어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냥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제는 의지에서 닦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그냥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 법에 믿음을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과거 전생에 크나큰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 신심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와 같이 부처님의 연불정토법문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연불정토법문을 믿고 다음 생상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전생에 복과 성근을 많이 치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갚는다 세 번째는 스승의 은혜이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니 육신의 부모이고 스승은 나를 가르쳐 주었으니 법신의 부모이다 내 몸뚱아리는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나의 지혜 나의 지식과 지혜 법 가르침은 스승께서 나를 길러주신 것이다 만약 스승이 없었다면 지식을 개발할 길이 없으며 학문을 증진할 길이 없으며 도덕을 성취할 길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스승의 은혜는 참으로 커서 부모님의 은혜보다 나음이 있다 하지만 스승도 잘 만나야 돼요 세상에는 너무나 삿댄 스승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출연했던 철학자라든가 세상에 출연했던 사상가들 중에서도 삿댄 스승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에 좋은 스승을 만난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승 중에서 최고의 스승은 누굴까요?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이 누굽니까? 여러분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다음 세상에 극락세게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서 엉뚱하게 스승을 찾습니까? 제가 이제 절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법문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삿댄 스승들, 삿댄 선생들을 만나가지고 인생 망가지고, 몸 망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돈도 많이 뜯기고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도 결국 언어문자지 않습니까? 언어문자 언어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며 그거야말로 가장 훌륭한 최상의 길이죠 그러면 우리가 활활 살아계시는 직접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만 입학하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지혜제일 문수보살, 행원제일 보현보살 수많은 보살림들을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 말법시대 엉뚱한 곳에서 스승을 찾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염불하며 다음 세상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성불학교에 반드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생 염불공덕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스승은 오직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은 말법시대라서 너무나 삿댄 스승들이 많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스승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오직 염불하여 극락왕생하여 극락왕생,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 자기를 제도한 뒤에 스승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마치 구마라집 대사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구마라집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강경 있죠? 금강경, 묘법연하경 우리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는 아미타경 다 우리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것이죠 구마라집 대사 구마라집 대사와 같이 해야 할 것이다 대사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반두달다 스님에게 반두달다라는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처음에는 소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후에 쏘리야수마 스님에게서 대승의 가르침을 배워 법성의 이체를 밝혔다 법성의 이체 그러니까 대승불법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법성의 이체를 밝혔다 대승불교의 중요한 핵심을 환하게 깨달았다 법사는 여섯만 법사는 구마라집 스님 구마라집 대사는 법사는 예전에 배웠던 소승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참회하고 옛 스승 어렸을 때 소승불교를 가르쳐줬던 반두달다 스님 옛 스승을 제도하고자 하였다 되돌아가서 반두달다 스님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펼쳐 보여서 스승이 깨달아 뛰어난 공덕을 성취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구마라집 대사의 일대기를 보면 대승의 불교를 깨닫고 난 뒤에 어렸을 때 스승이었던 반두달다 스님을 찾아가서 토론을 몇 날 며칠 동안 토론을 합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소승의 가르침과 대승의 가르침에 토론을 한 뒤에 비로소 반두달다 스님이 구마라집 스님에게 너의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너의 말이 더 지혜로운 것 같다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하면서 소승의 가르침을 벌이고 자기 제자였던 구마라집 대사 구마라집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반두달다 스님은 대사에게 구마라집 대사에게 자기 제자였던 구마라집 대사에게 예를 올리며 저를 올리며 스승으로 받들었지만 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고 어렸을 때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에게 이제부터 그대가 나의 스승이요 하고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제자였던 사람부터 절을 하는 게 보통 큰 그릇이 아닙니다 스승으로 받들었지만 대사는 구마라집 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어쨌거나 어렸을 때부터 나 가르쳐줬던 스승인데 스승님이 나한테 절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떡하니 받아요 못 봤죠 반두달다 스님은 나는 너에게 소승을 가르친 스승이지만 너는 나에게 대승을 가르친 스승이다 라고 말하였다 참 멋있어요 정말 큰 그릇입니다 구마라집 대사와 같은 분은 참으로 스승으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스승을 자신의 스승을 더 위대한 깨달음 올바른 길로 제도했으니 이게 진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웬만한 중생들은 그게 안되죠 이제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는데 제자가 이제 스승의 곁을 떠나서 널리 이제 학문을 널리 닦은 뒤에 더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스승을 찾아왔어요 이제 스승을 찾아와서 스승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스승을 올바른 길로 더 큰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스승한테 이렇게 법문을 했더니 스승이 딱 듣고 제자한테 야 너 대가리 좀 컸다고 머리 좀 컸다고 나 가르치냐 나 가르치려드냐 이제 이게 우리 중생들 보통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중국 역사에 보면 스승 밑에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제자를 질투해가지고 제자를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또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또 여러분 무협지 보면 저 어렸을 때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때 꿈이 무협지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한때 근데 이제 무협지에 보면 무협지에도 스승이 제자한테 질투를 느껴가지고 혹은 사형이 사형이 사제한테 질투를 느껴가지고 모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내용도 많거든요 우리 중생들 망상이죠 그래서 참 반두다이다스님 같은 분은 정말 그릇이 큰 분이다 정말 훌륭하신 스님이십니다 자 중생의 은혜를 갚는다 네 번째는 중생의 은혜이다 내가 중생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중생의 은혜를 갚으시오 했더니 아니 내가 중생들한테 무슨 은혜를 내가 갚을 게 있다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농부가 실을 뿌리고 길러서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을 얻었고 이게 이미 은혜를 받은 거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농부들이 피 땀 흘려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졌기 때문에 편하게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인들이 배를 짬으로 내가 옷을 얻었고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쓰는데 그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내가 공짜로 받아 먹었어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내 피 같은 돈 주고 다 사 먹은 건데 그게 무슨 은혜야 서로 윈윈이지 기브 앤 테이크지 라고 반문하는 이도 있다 이제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록 돈을 주고 사서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여 생산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는가 그렇죠 각자의 분야에서 노력하는 분들이 안 계신다며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되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그 갑질 문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성리학적인 유교 문화 그런 계급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직업으로 귀천을 삼는 그런 계급 제도가 있거든요 사농 공상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낮춰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참 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담인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대학생이 아주 잘 자란 대학생이 이제 방학 때마다 부모님이 그 이제 중화요리 우리 그래서 중국집이라고 하죠 짜장면집 짜장면집 이제 중화요리 식당을 하고 계셔서 대학 다니다가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그 식당에서 부모님 가게 일을 도와줬대요 착하죠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아줌마가 아줌마가 이제 조그만 이제 애 학생 하나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왔는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애한테 이렇게 밥 시켜면서 애한테 그러더래요 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나중에 저형처럼 된다 아 미쳤지 아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형처럼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면서 너 나중에 저형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었나 봐요 음식 갖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서울대단입니다 이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거든요 저 서울대단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직업으로서 상대를 그렇게 우습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서구 서양보다 유독 우리 동양문화 이게 어떤 분은 유교 사농공상 유교문화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질 문화 같은 거 사람을 직업으로서 이렇게 무시하는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 사라지겠어요 중생들이 워낙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강해가지고 아이고 나무하미타불 또한 모든 중생은 과거생의 나의 부모나 스승 가족이나 친구였는데 지금은 과보가 달라서 그 모습이 바뀌어서 알지 못할 뿐이다 모든 중생들이 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번은 나의 부모였던 적도 있었고 나의 스승이었던 적도 있었고 나의 형제나 자매나 나의 친구였던 적이 있었다 이 모든 중생들 중에 나와 인연 없는 중생들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중생이 모두 나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와 인연 없는 중생이 없다 다 나와 알게 모르게 다 인연들이 있다 그리고 박가는 소나 집 지키는 개조차도 나에게는 은혜가 있으니 이런 축생들조차도 나에게 은혜가 있으니 보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연불하여 청토에 왕생하는 것이 비록 자기를 제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널리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은혜를 갚는 것이다 아직 무루의 몸을 얻지 못했다면 무루, 번뇌가 소멸한 것을 무루라고 합니다 번뇌가 없어진 것, 번뇌망상이 싹 사라진 걸 무루라고 합니다 아직 무루의 몸을 얻지 못했다면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도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진 무루의 몸, 지혜의 몸을 얻어야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도를 펼칠 수 있다 비유하자면 부서진 배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 부서진 배로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자신도 물에 빠져 죽게 된다 부서진 배로 사람을 구해봤자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능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냐 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도 네 마음도 네가 마음대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생들을 널리 제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네 능력부터 갖춰라 그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지혜의 복덕과 자비와 신통과 공덕을 갖춘 뒤에 완전한 능력을 갖춘 뒤에 다시 사바세계로 와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게 바로 튼튼한 배로 물에 빠진 중생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토에 왕생하면 부처님을 뵙고 불법을 들어서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다 무생법인 대승의 깨달음 대승의 반야공 반야공의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삼륜의 힘을 얻어 삼륜 앞에서 배웠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몸과 입과 생각으로 삼륜 부처님의 깨달음의 수레바퀴를 중생들에게 널리 펼치는 것 삼륜 시방세계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것이 중생의 은혜의 진실로 보답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 은혜 모두 보답할 수 있으며 삼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 그 뛰어난 공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 빨리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해서 성불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능력을 갖춘 뒤에 다시 졸업을 해가지고 이 중생세계로 돌아와서 널리 중생을 제도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계는 중생이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윤회하는 미욕의 세계를 말한다 중생이 살아가는 미욕의 세계 삼계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삼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가지가 있다 욕계는 식욕, 음욕, 성욕이죠 성욕, 음욕, 수면욕의 욕망을 가진 중생이 사는 세계이다 이 욕계 안에는 지옥, 아기, 축생, 슈라, 아슈라, 인간, 천상의 여섯길 즉 육도가 있다 육도윤회가 있다 욕계의 천상은 육, 욕천이다 색계는 욕망을 여인 중생이 사는 곳이고 사선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색계는 정신만 존재하는 곳으로 물질을 여인은 사무색정을 닦은 중생이 사는 곳이다 이제 앞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욕계의 중생은 자신이 지은 선업과 악업의 과보에 따라서 육도를 따라 윤회한다 선업을 쌓으면 천상과 인간, 슈라의 세 가지 선도에 나서 복락을 누린다 악업을 쌓으면 지옥과 악위, 축생의 세 가지 악도, 사막도에 나서 고통을 받는다 만약 선업을 쌓으면서 선정을 닦으며 선정, 삼매라고 하죠 선정, 삼매를 닦으며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나게 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과보가 따르는 것이니 원인과 과보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삼계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구지, 아홉 가지 땅 구지라고 이름하기도 한다 삼계를 구지라고도 불러요 구지, 아홉 가지의 땅 구지의 첫 번째는 묘께의 오취, 잡거지이다 오취, 지옥, 악위, 축생, 인, 천 그래서 천상, 인간, 악위, 축생, 지옥 이 다섯 가지가 뒤섞여서 복잡하게 뒤섞여서 산다 해서 오취, 잡거지 아슈라가 빠졌죠 아슈라 그래서 옛날에는 아슈라를 빼고 오취라고도 불렀어요 오취라고도 부르고 아슈라를 집어넣으면 육도라고도 하고 이건 책마다 좀 달라서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욕계의 과부가 서로 다른 천, 천상, 인, 인간, 악위, 축생, 지옥의 중생이 뒤섞여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슈라는 아슈라는 반천, 반신이라고 해서 이 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육도윤회에서 아슈라를 반신이라고 해서 천이나 악위 쪽에 집어넣으면 오취로 그냥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마다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세 개의 초선천은 이생희락지라고 부르고 이선천은 전생희락지라고 부르고 삼선천은 이희물락지라고 부르고 사선천은 사념청정지라고 부르고 무색개는 각각 공무변처지 식무변처지 무소유처지 비상비비상처지 이렇게 합쳐서 모두 아홉 가지가 된다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홉 단계 땅으로 나눠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3개를 넓게 나누면 스물다섯 가지의 유 여기서 유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유, 존재 스물다섯 가지의 유 25유로 나누기도 한다 어떻게 나누고 이름을 붙이든 모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이니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지은 업에 따라 그 과보를 받는다 연불수행은 자기를 제도하고 다른 사람도 제도하겠다는 발심을 이렇게 마음 모든 중생 제도하겠다는 이 마음을 발심을 삼계 모든 중생에게 넓히는 것이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넓히는 것이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 즉 알에서 난 거 태에서 난 거 습기에서 난 거 변화로 난 거 형색이 있는 거 형색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생각이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들을 일체 모든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 열반 완전한 열반 무여 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제도할 것이다 라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였다 이 말씀은 3개 이 우주 3개의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불 법문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읽고 자꾸 읽으면서 마음의 대색이다 보면 아 연불정토본문이 이런 가르침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뜨이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연불하면서 항상 공덕을 짓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